얘들한테서 개나 훔치고 창피하지도 않아? 먼저 남의 고향을 팔아먹은 게 누군데?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어 말했잖아. 우린 이미 각별했다고. 이분이 수박만 해. 아냐, 이뻐 이뻐. 무슨 선물 상자 같다. 난 굶는데 넌 먹어? 먹으니까 좋아? 짜장면이라도 시켜줄까? 너 급했을 때 이리 와. 이리 와 급했을 때 이리 와. 이거 놓고 놓고 다니니 좋은 거 같아. 정철수 나 돈 줄었어. 정말?